자막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우튀김 여기는 영국고에서 오기는 해 수도 몰라지 고춧가루 미치도 알겠는데? 최상은 알겠지? 번호는 왜 안 받은가? 0.11% 고춧가루 과거에 비벼지 숙소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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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넣어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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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춧가루 고추냉이 아 이게 60이 빠진다 아 이게 60이 빠진다 어떤거? 나 먹어 나 주고 고려 고려 고춧가루 가저낸 소스 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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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에 한 번 담나요? 아니요, 1년이 2번 11월달에 3월달에 엄청나게 많이 담대요 엄청나게 많이 담대요 그거 어디다 보고 가네요? 사장님 사툴 지하가 대박이다 고무장 사툴 지하가 다음날 양념은 아깝게 다음날 이게 다음날 일어나 배가 너무 맛있어 독점 소스 식사 이거 안좋아하면 되겠다 얘가 무슨 비빔밥이야? 젓갈 비빔밥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